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징어 양념장은 다 먹어야겠어요 면은 만두에 두고 씹는다 그리고 면이 들어왔네요 면은 만두에 먹는 거 같아요 면은 정말 맛있어요 면은 다 먹으면 더 맛있다 면은 매우맛이 꿀삼 면은 정말 맛있다 면은 매운 거 같아요 면은 매운은 매운 게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아까만 먹고 싶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먹으려고 하는건 너무 맛있어 비눈이 엄청 많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버전이 더 잘 어울려져요 이번엔 지가 너무 좋아요 하얀색은 고소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 저게 다 이렇게 먹어요 하얀색은 매콤한 맛이에요 지금 제가 한 입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건 매콤하고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매콤해서 매콤해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회복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저녁의 맛 더 맛있는 맛 진짜 맛있죠? 진짜 맛있게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